5. 아ì.. 또만냈어 아우 백살린 다즈합니다 저는 근데 뭔가 아직 좀 부끄러워서 빨리 이구요 빨리 이겨 빨구이게! 아! 우리 또 모찌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모찌님 고맙습니다! 빨구이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모찌님! 빨구이게!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모찌님도 여기서 엄청 싸주셔서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모찌님!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찌님! 빨구이게! 아! 태경양 보고싶다! 그러면 어떻게 이 발음을 이렇게 한거지? 아! 나는 그것보다 발승이 좋아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모찌님도 고맙! 알겠습니다! 모찌님! 엄청많이 쏘셔가지고 가야 될 때 된거같아! 진짜! 들을 때 된거같아요! 진짜로! 다리님! 어서오세요! 자꾸만 기쁘고가 부족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꾸만 기쁘고가 부족합니다! 자꾸만 기쁘고가 부족합니다! 아! 나 원원은 해야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끝! 끝! 두발을 해준다고? 원래 이제 두발 안하는데? 뭐야 이거 뭐야 나 원원을 했으면 개맞춘다고 할 뻔했네 또 아이고 이제야 금지법은 시작 알겠습니다 넌 대장에만 붙어볼까 해서 각종 준비 완료 영역을 내리시죠 닫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각종 준비 완료 닫고 있습니다 각종 붙어볼까 해서 대장님이 준비 완료 영역을 내리시죠 전투 준비 완료! 경고가 잇따라. 경력만 내십시오. 경력만 내십시오. 예, 회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미래랑이 부족합니다. 미래랑이 부족합니다. 경력을 내리시오. 학초 준비 완료. 경력 확인! 예, 회장님. 다시 해가겠습니다. 성격만이 좋았어. 경력을 내리시오. 예, 회장님. 예, 회장님. 예, 회장님. 그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예, 회장님. 좋았어. 미래랑이 되십시오. 간판 붙어볼까, 예송이. 자, 가자, 가자. 사령관님, 전투 준비 완료. 자, 가자, 가자. 진짜 좋았어. 경력을 내리시오. 공격을 내리시죠. 공격이 완화했음. 아직 안됐음과 분야로 주문해. Doors 경련에 대한 기괄 akan 고정을 해보겠습니다. 잘가시겠습니까? 응원에 대한 기괄. 경력을 내리시오. 공격을 내리시오. 미래랑이... 됐다. 몇 점이야?